4. K-Yang 태양을 두 번이나 덜 왔습니다 2. K-Yang 벌써 두 번째래요 여러분 저 첫 번째 찍을 때 기억이 생생한데 KISS라는 이름 팬분들 이름을 멤버들이랑 상의하고 얘기할 때가 몇 가지 Act 저희와 함께 해주신 이민정은 따완이한테 놀랍기도 하고 모든 순간이 이렇게 한 장면씩 생각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들려주셨던 함성 소리 그 열정 몸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멀로도 항상 무대 어디에 가서 무대를 서고 항상 사랑해주시기도 하고 저희를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느껴져서 계속 지켜봐주셨으면 좋겠고 더 파이팅해서 더 멋진 모습들 더 좋은 음악들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다 부르지만 난 사랑해 많은 사람이 아닌가 봐 파이팅! 환영합니다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아니 누가 이걸로 잘 말하는가